자 그럼 오늘 뉴스 3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주말 내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지소미아 조건부로 유예 발표를 22일에 했고 23일에 일본에서 조금 불쾌한 보도들이 많이 쏟아졌고요 또 어제 그래서 우리 측에서도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동의가 될까요 글쎄 이제 양국 간의 어떤 모종의 막전 막호에서 합의가 없었다면 이제 그런 우리 정부의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없죠 그렇잖아요 뭔가 얘기는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있었는데 일본의 아베도 그렇고 일본의 공무원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참 아니 6시에 발표를 하기로 했으면 6시에 정확하게 해야지 6시 7분 8분에 발표를 뚝 한 거 보니까 한국의 본후고 내용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네요 이게 원래 얘기했던 거하고 그리고 아베라는 사람은 주한미군 철수 압박을 미국이 해서 한국이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외교적으로 아무리 자기 속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한국의 어떤 그런 조치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냥 입장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오늘 사진을 찾아봤어요 양아치 양아치 뭐냐 뭔지 알아요 양아치가 모르겠어요 거지를 속되게 표현하는 말을 양아치라 해요 그리고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양아치라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면 단 1초라도 저기 일본에서 먼저 발표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동시에 뭔가 하기로 했으면 그걸 지키게끔 하는 외교적인 어떤 세련비 같은 건 많이 떨어졌다 자체적인 비판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주말 가운데 정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정의원 안보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의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라이미라는 표현을 썼다 트라이미가 한번 해봐라 날 시험 한번 해봐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한일 간의 어떤 지소미아를 둘러싼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현안을 그래도 좀 풀어보자라고 이제 하고 있는 판인데 이래가지고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경산성의 발표 부분은 상당히 양국 간의 합의된 내용과 다르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뭐냐면 WTO 재소를 중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에 나선다 국장군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전제를 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는 협상장에 나오는 걸로 하고 우리는 WTO 재소 절차를 중단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협상장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양국 간의 합의된 내용과 굉장히 많이 다르다 이런 거고요 이제 일본의 아베가 얘기한 거는 미국이 매우 강경했기 때문에 한국이 물러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했다는 일부 보도 이런 것들 그리고 일본의 지금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이런 데들 보도를 보면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고 그리고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움과 동시에 붕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어제 부산에까지 가서 부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은 일방적인 양보라는 비판 때문에 이제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제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를 견강부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주말 가운데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 이게 외교에 무슨 양심이 없다라고 했는데 외교에 무슨 양심이 필요한가 지금 이런 생각도 들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뭘 믿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특히 우리가 일본은 어떻게 믿습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비양심적인 행동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정말 그런 협상을 할 때는 철저하게 이제부터가 중요할 거예요 아마 일본에서 이런 발표에 대해서 한국 정부 특히 청와대가 국민적인 여론 때문에 또 그렇다라고 또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향후에 지소미아 또 국장급 회담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익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라든지 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불쾌한 지난 주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뉴스3 두 번째로 넘어가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는데 한일 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데 상당히 또 잘 버텨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산에 차질이 거의 없었다 이런 소식이 좀 있던데요 산업부에서 집계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업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3개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산 차질 결과론적이냐 물론 과정에야 뭐 그런 차질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물량의 결과 이렇게 보니까 생산 차질에 준 악영향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정부의 기밀한 노력 산업통상자원부도 사실상 제가 최근에 어떤 미팅도 해보고 거기 산하단체 같은 데서 긴밀하게 움직임 업계와의 소통 이런 것도 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업계가 자발적으로 열심히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재계에서도 수입 다변화를 위해서 해외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실제로 생산 차질이 전혀 없었다 3분기와 4분기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수출을 못한다든지 생산을 못한 적은 없었다 이런 발표를 했고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어떤 측면에서 일본에 고맙다고 말해야 될 정도다 이게 이제 반호법이긴 하지만 실제로 주의를 환기시켜서 우리 국내 부품 소재 장비 업체 소부장이라고 요즘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그 업체들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또 재벌 기업의 어떤 전향적인 어떤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끌어낸 것은 소부장 산업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자극제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정말로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한일 간의 관계에 관계없이도 소부장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숙제가 많이 남아있고 또 예를 들면 관심을 둬야 될 게 국장급 대화를 한다든지 해서 일본에서 철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또 이런 우리 국내 소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이 또 느슨해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데 주말 동안에 이루어질 때 일본 정부 아베 어떤 이런 망원에 가까운 얘기들을 보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산업계의 어떤 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다시 불붙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어떤 지소미아에 관련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은 훨씬 더 비등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일 관련된 두 번째 뉴스가 됐겠네요. 세 번째 오늘 뉴스3 뉴스는 블룸버그가 드디어 미국 대선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죠? 네.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네요. 지난 주말에. 올해 77입니다. 미국 나이로. 트럼프 형이죠. 77. 트럼프 형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78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선 전에 공식적으로 뛰어들었는데 대선에 나오는 출마의 변이 뭐냐 이거예요. 나는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치고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4년 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간다 이런 거고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적이냐면 트럼프는 우리나라와 우리의 가치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고 만약에 그가 한 번의 인기를 더 얻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 피해로부터 회복되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간다 이런 거거든요. 지난 3월에 블룸버그한테 기자들이 뭐라고 하면 대선 나옵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출마 안 한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번의를 했는데 사실은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인데 뉴욕시장 할 때 평이 괜찮았어요. 일부 이제 좀 무리가 있었죠. 왜냐하면 불신건문이란 이런 거 강화하면서 흑인이라든지 희스패닉에 대한 특별 백인 우월주의 아니냐 이런 약간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뉴욕시장의 어떤 재임 기간 동안에 평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한계치지만 미국의 상징적인 도시 아니겠어요. 그걸 잘 매니지했다는 측면에서 대선 제목으로 계속 주목을 받았는데 이 블룸버그가 보면 태생적으로 보면 동구 유럽의 부모들이 아마도 양친이 다 부모가 유태인 게 피를 이어받은 대통령이 되는 건 아마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름에 BRG. 그러니까 버그가 붙으면 대부분 유태계.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블룸버그가 나오게 된 거는 경선의 변은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나왔으나 사실 내심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후보군들로는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는 어떤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도 블룸버그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블룸버그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룸버그 단말기를 운영하면서 세계에서 거의 열 번째 안에 드는 부자거든요. 그 단말기가 이 사람 거예요? 아, 그걸 몰랐어요? 아, 그래서 블룸버그예요? 아, 그렇지. 불대리라고 그랬잖아, 지난번에 엊그저께. 1년 사용료가 대리 연봉 정도 나온다니까요. 아, 그걸로 돈 벌었구나. 이 사람 순자산이 한 500억 달러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도는 59조거든. 트럼프가 한 30억 달러 3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깨갱이지. 그래서 세계 11번째 부자로 꼽혀 있는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통계, 확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선 때는 안 나오는 이유가 다 할 판단을 보니까 통계적으로 자기가 확률적으로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이번에 심사수급 때 나오는 거는 뭔가 가능성을 받지 않겠냐. 왜냐하면 정보 단말기를 운영하는 대표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원래 증권맨이었어요. 살로몬 스미스마니를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구조조정이 돼서 나와서 잘린 거지. 팀 자체가, 이 사람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팀 자체가 해체가 되면서 증권회사에서, 타이에서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내가 다른 사업을 해보지 하면서 그때만 해도 다 수기로 정보 이런 것들이 유통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증권 정보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세계 11번째 부자가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늦었어요, 사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 이제 코커스 프라이머리 이런 게 시작이 되는 게 아이오와 뉴헌프셔, 네바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여기에는 이건 건너뛰고 3월 3일을 그러니까 슈퍼 화요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슈퍼 트스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참여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뒤늦게 뛰어들어서 과연 기존에 좀 치고 나가고 있는 바이든이라든지 워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치고 정말로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후보임에는 확실한데 또 비호감 순위를 꼽으면 또 이래요. 블룸버그가? 왜요? 아니, 뭐 흑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별로 상대적으로 인기도 많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지지자도 많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는 민주당 후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극복해나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하고 과연 돈을 얼마나 쓸 거냐. 자기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선거 자금으로 얼마나 자기 돈을 쓸 거냐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트럼프랑 닮은 구석이 좀 많네요.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공화당 후보도, 공화당원도 했다가 민주당원도 한 그런 일이. 아, 그렇습니까? 블룸버그 공식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